여행과 동행 오늘 말씀 제목은 여행과 동행입니다 여행 좋아하시죠? 10년 전에 이민교회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마음에 가졌던 생각이기도 하지만 젊은 우리 가정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우리 이민자들이 여행을 못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여행을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틀에 짜여져 있는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냥 여행할 여유나 이런 기회들 자체가 상당히 쉽지 않죠 그래서 가능하면 지난 1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기회가 닿는 대로 우리 성도님들을 어린이건 청소년들이건 어른들이건 그런 기회를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젊은 가정들도 자체적으로 자꾸 여행도 가고 그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됩니다 여행의 유익이 뭘까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튼 내 일상의 삶에서 나가서 우리 각자의 삶을 반추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겠죠 그런데 90년대만 해도 여행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비행기 타고 이미 한 번 왔기 때문에 비행기가 상당히 친숙하지만 제가 90년도 중반 정도에 본 하나의 데이터의 기억으로는 당시에 세계의 인구의 1%만 비행기를 타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저는 당시 놀랐습니다 비행기를 저도 그때 당시는 타본 적이 없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보지 못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의 발달이 혜택이 안 되었던 시대였죠 글로벌 시대가 되고 또 이게 대중교통이 급속도로 발전되는 시대가 접어들면서 최근 근자죠 여행이 한결 훨씬 쉬워졌습니다 1700년대 사람인 철학자 칸트는 80평생 1평생 자기가 태어난 마을을 벗어나 본 적이 없대요 특히나 자기 태어난 마을의 중앙에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행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칸트는 지금까지 300년 동안이나 세계의 정신사상사를 상당히 주락펴락하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하시죠 한 번도 자국을 벗어나 여행을 한 적이 없던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 뉴스가 전 인류의 2000년 동안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여행을 하지 않고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며 살 수 있는 삶도 있지만 여튼 오늘날 우리들은 상당히 여행이라고 하는 서로 간에 오고 가는 왕래라고 하는 하나의 중요한 컬처가 우리 삶에는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성서로 와보면 이 텍스트인 성서의 로망은 여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서에 크게 세 번의 여행이 있습니다 큰 여행인데 한 번 첫 번째 여행은 출애국 여행입니다 400년 넘게 노예로 살았던 백성이 하나님이 콜링을 받은 모세를 필두로 해서 해방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40년 동안 새로운 땅인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여행을 합니다 거기에서 만들어진 컬처, 절기, 시즌, 그 다음 여러 가지 음식 문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지금 주이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의 근간을 이루고 있죠 그 여행이 모세 오경의 파운데이션이 됩니다 두 번째 여행은 바벨론 포로 귀한의 여행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다 70년 동안 어려운 생활했던 백성들이 다시금 본국으로 귀한하게 되는 여행을 하죠 그 귀한 앞뒤로 되어지는 이게 예언서의 거의 전반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 번째 출애국 여행 이사야는 이 두 번째 바벨론 포로 귀한 여행을 제2의 출애국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이 두 가지가 구약의 절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여행이 로마 제국에서 해방을 대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식민지로 살았던 백성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어떤 해방과 자유를 대망하면서 예루살렘에 의무적으로 순례를 합니다 특히 6월절에는 그 순례를 꼭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지순례 이게 세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큰 여행입니다 그래서 출애국 여행, 포로 귀한 여행,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지순례 여행입니다 성경을 여행기와 같다 기행문처럼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에게 오면 예수님은 크게 세 번 여행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십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조그마한 지역에서 말씀도 하시고 삶을 사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셨던 예수님이 그 갈릴리 지역을 벗어나 세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이 여행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추정입니다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 우리는 세 번이라고 보통 알 수 있지만 쓰여진 연대에 따라서는 이게 세 번이 될 수도 있고 겹쳐진 두 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튼 우리가 세 번으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면 예수님의 공생회가 3년입니다 공생회 1년 차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성전을 정결하게 청소합니다 예수님께서 의분을 나타내시죠 성전에 있는 장사하는 매매하는 모든 고리대업자들의 전부 상을 뒤집어 엎고 성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여행을 할 때는 성전 바로 입구의 미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거에 베데스다 연목가가 있었는데 거기 38년 동안이나 일어나지 못했던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환자를 예수님이 일으켜 주시죠 그게 공생회 2년 차에 예수님 예루살렘이 여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십자가 지시로 가시는 예루살렘이 여행이죠 예수님께서 세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이 여행을 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은 마지막 세 번째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런 길 위에서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시간표에 따라서 어찌 보면 신앙적인 순례여행을 하는 그런 시즌입니다 사순절에는 크게 다섯 곳의 장소를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시간이니까 예수님의 삶에는 크게 다섯 곳인데 첫 번째는 광야 두 번째는 갈릴리 아니면 갈릴리 호수 세 번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러니까 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남쪽까지 가는 길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예루살렘 다섯 번째가 빈 무덤 이게 제가 성지순례 모시고 갈 때도 이 카테고리에 따라서 제가 기획을 했었는데 이스라엘 국토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얼굴도 이 다섯 가지 얼굴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한 번 리뷰해 볼까요?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가 광야 두 번째가 갈릴리 세 번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네 번째가 예루살렘 다섯 번째가 빈 무덤 이게 모두 다 천재십니다 한 번 말씀드렸는데 여튼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장황하게 여러분들에게 점차적으로 좁혀가면서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은 그 세 번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한 말씀입니다 좀 더 하나 마지막으로 좁혀보면 오늘 우리가 어디를 읽었죠? 마태복음입니까? 누가복음이죠?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신약 성경의 저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외국인인 거죠 나머지는 전부 다 유대인인데 딱 한 사람 의사로 추정되는 누가만 외국인입니다 그래서일까 저도 이번에 묵상하면 생각하게 된 건데 그래서일까 누가가 쓴 책은 전부 다 주요한 테마 자체가 여행입니다 누가복음을 보시면 누가복음 9장 오늘 읽은 51절부터 시작해서 19장 47절까지 이게 상당히 많은 분량이잖아요 이게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되어진 여행기입니다 누가가 또 쓴 두 번째 책이 뭐죠?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은 여러분들 설명 안 해도 완전 여행기잖아요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예수 없이 예수와 함께 사는 삶에 대해서 세상에 전달하잖아요 그 다음에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행을 통해서 이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땅에 찍힌 하나님의 발자국이란 땅, 지명이죠 지리입니다 그러니까 지리라고 하는 건 지명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이치인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떤 지명의 이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 땅 하발인데 여하튼 그래서 특히나 누가가 쓴 이 두 권의 책에는 여행에 대한 이야기가 주요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누가 보곤 9장 51절부터 19장 41절까지 여기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위에 예수님이 여행하는 겁니다 마지막 일주일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가면 십자가 못 박혀 처형당하시는 그 마지막 일주일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여행하는데 오늘은 9장 51절부터 읽었잖아요 9장 51절은 예수님이 처음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출발하는 순간입니다 여행에는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어디로 가느냐 꼭 목적지가 아니어도 방향이 어디냐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이게 여행의 중요한 테마겠죠 또 하나가 누구와 가느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구랑 같이 동행하는 여행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특별히 오늘 본문은 길지 않은 본문인데 예수님께서 이 여행의 동반자, 동행자를 마치 컨테스트하는 것처럼 서로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여행입니다 우리는 이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기 때문에 여하튼 상당히 이렇게 짠한 마음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본문들의 시작이 오늘 51절인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수님이 직감을 하신 거죠 마지막을 그리고 예수님 마음 단단히 먹고 굳게 결심하시고 마음 단단히 먹고 용기 내어서 예루살렘으로 떠나시는 겁니다 여행이 벌써 시작부터가 좀 만만치 않는 거를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죠 근데 그 다음을 보면 52절, 53절을 보면 사자, 그러니까 심부름꾼이죠 사자를 먼저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거기에서 거절을 당합니다 이유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자체가 누가가 지금 이 편집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 무언가 이게 이 암시 자체가 상당히 육중하는 무게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죠 결코 쉬운 여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57절, 길 가실 때에 어디 길 가실 때예요? 이제 아시겠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때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때에 이름을 밝히지 않는 세 사람이 차례차례로 등장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이 여행의 동행 의사를 자신이 밝힙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나도 같이 조인하겠습니다 라고 밝힙니다 거기다가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밝힙니다 대단한 다짐이고 결단입니다 과연 이 사람이 예수님과 끝까지 여행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예수님의 답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데 여튼 과연 여행은 끝까지 같이 가야 되는 건데 과연 이 사람 첫 번째 사람이 예수님과 예루살렘에 끝까지 여행을 갈 수 있었을까 그런 질문을 우리 가지고 오늘 첫 번째 사람을 보면 제가 영국에 있을 때였습니다 영국에 있을 때였는데 제 신학교 동기 남자 동기 두 명이 제 아내도 저랑 동기니까 영국에 놀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심 그때는 정말 어려울 때였으니까 틈이 없을 때였으니까 부담이 좀 됐어요 그래서 언제 오는데 언제 오는데 어떻게 오는데 라고 물었는데 이 두 명의 친구가 자전거 타고 온다는 겁니다 영국까지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나 자전거 타고 온다고 하는데 실제로 자전거 타고 왔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래서 부산에서 배 타고 한 번 오사카까지 넘어가서 호카이도까지 또 자전거 타고 올라가서 거기서 배 타고 러시아로 넘어가서 그 다음부터는 중국 횡단하고 중앙아시아 횡단하고 중동 횡단하고 유럽을 횡단해서 도버해업을 거쳐가지고 영국 범잉엄까지 우리 저희 집까지 자전거 타고 왔습니다 놀랍죠 몇 개월을 걸려가지고 왔습니다 그 친구들 기다리니라고 목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와서는 그냥 이 친구가 계속 이제 뭐 엄청난 여정을 온 거니까 잠만 자는 거예요 한 달 내내 뭐 겨울잠처럼 잠만 자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오다가 몇 명이 출발했죠 두 명이 출발했는데 한 명이 중도 탈락했습니다 이유는 마음이 맞지 않아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잠자는 거 빼놓고는 계속 한 명 하여튼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얘기만 하더라고요 이제 도착한 사람이 여행에서 동행이라고 하는 게 참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여행을 상당히 좋아하고 제가 하여튼 그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혼자 살았는데 그때 그때부터도 뭐 하여튼 그냥 혼자 뭐 기회가 되면은 나가는 그래 사색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보는 걸 상당히 즐겨 했던 것 같습니다 여행에서 상당히 어려운 게 어디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보다 누구랑 같이 가는 겁니다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젊은 처자들이 잠깐 돈을 모아가지고 한 달 유로 타고 이제 여행을 하는데 거의 절반 이상은 출발할 땐 두 명 보냈는데 올 때는 서로 갈라져서 옵니다 이게 여행하면 자기의 습관 캐릭터 이런 모든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실 정말 여행하면 그냥 그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도 여행 가면 한 번씩 싸워요 안 싸워요? 여기는 별로 안 싸우시겠지만은 싸우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여행이 사실은 24시간 계속 붙어 있다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도 오늘 여행을 지금 얘기하면서 나 따라가겠습니다 그것도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첫 번째 사람이 얘기했는데 이 여행 노선이 만만치 않아 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께서는 머리를 둘 집조차 없는 여행 노선을 답으로 제시한 겁니다 이런데도 너 따라올래? 이렇게 불편할 텐데 인류호텔은 아니어도 어디쯤 기거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곳이 없어 나는 머리 둘 곳조차도 그런 집도 없는 여행을 가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간혹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우리 신앙의 가장 하이 퀄러티의 우선적인 그런 신앙의 덕목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신앙인들에게 로망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꽤 괜찮은 일이고 근사한 일처럼 아주 손쉽게 여길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내해야 될 손해나 불편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따라 나섰다가 낭패를 볼 때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조인했는데 손쉽게 이탈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여행의 노정에 지금 있는 건가 난 지금 예수님을 지금 뒤따라가고 있는 건가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그 예수님의 여정에 같이 나는 조인되어 있는 건가 그걸 우리 각자가 누가 여러분들이 청진기 되고 너 조인했어 안 했어 이렇게 구분하는 건 전혀 없겠지만 우리 각자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의 계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선 우리는 어떤 걸 할 때 사람이 많이 있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되죠 이게 분비느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언가를 선택할 때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건 완전 뒤집어 엎어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통행자가 분비지가 않습니다 한산합니다 이 여행의 동행은 진짜 주님과 함께 지금 이 여정에 함께 내가 조인하는 거는 단단한 믿음의 채비 없이 내게 손해나 내게 손해나 불리기나 불편이 올지라도 그걸 감내하겠다는 단단한 믿음의 채비 없이 나서는 건 상당히 끝까지 가는 게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머리둘 곳 없을지라도 좁을지라도 사람들이 분비지 않을지라도 사람들이 그 말은 인정하는 게 매우 적을지라도 예수님과 과연 우리 각자의 자신은 동행할 수 있겠느냐 같이 가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정말 순종할 수 있겠는가 저부터 오늘 또 예배드리는 또 우리 모두가 한번 깊이 이 사순절 기간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도전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건 그런데 망하지 않는 길을 가는 거라고 말씀했죠 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게 좁고 통행자가 붐비지 않는 그런 인기 없는 길일지라도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할 수 있으면 어떤 희생일지라도 각오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동반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시각이나 이 마인드 자체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보통 무언가를 선택하는 기준에 어디에 사람이 많이 몰렸더라 사람들이 많이 거기 주목하더라 사람들이 그거 인정하는 분위기더라 여론이 이렇더라 이런 게 상당히 우리에게는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게 하나의 중요한 레퍼런스가 되죠 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좋아한다는데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거 완전히 그냥 다르게 방향을 틀어가지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보고 간다는 게 뭘까 예수님 뒤따라 가는 게 뭘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게 뭘까 정말 정말 나에게는 손해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심지어는 고난이 내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여정에 우리가 서 있기를 주의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꼭 그 여정에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다고 하는 나는 도무지 예수님과 나는 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확고부동한 믿음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께 제시하는 비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 이런 거로부터 나는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야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에게 손해가 와도 세상이 요동칠지라도 나는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거야 이 마음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풍성하게 당당하게 그런 채워가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예수님이요 또 이제 두 번째 사람을 만났는데 이번엔 먼저 예수님께서 요청을 했습니다 Follow me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이 두 번째 사람에게 요청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 이렇게 답했습니다 59절인데요 또 다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옵소서 이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하고 같이 가겠다는 거야 안 가겠다는 거야 우선은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하면 이거 맞추면 가겠다는 거야 안 가겠다는 거야 가겠다는 거잖아요 우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도 따르겠다라고 하는 의사 표시를 지금 분명히 한 거죠 안 따르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티가 납니다 머리 둘 곳조차 마땅하지 않다 이게 나의 여행이다 라고 말씀하니까 단사적으로 그럴 듯한 핑계가 나옵니다 다만 며칠 말미를 좀 나에게 주십시오 나에게 아버지 장례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장례 참석은 특히나 유대사회의 가장 고유한 의무입니다 아주 하이퀄러티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의무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60절에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 하시고 저는 참 이 말씀이 어릴 때부터 좀 어려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그치 않습니까 아니 아버지 장례인데 다른 일도 아니고 아버지 장례인데 그거 놔두고 진짜 갈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 뭐 얼마나 시간이 걸린다구요 저라도 충분히 당황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인륜을 좀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죠 메시지 성경을 보면 메시지 성경에 이 절을 그대로 번역한 걸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 먼저다 네 본부는 삶이지 죽음이 아니다 삶은 긴박하다 하나님 나라를 알려라 무엇이 먼저인지를 물으신 거라는 거죠 너에게 이 여행에 참여하는데 너에게는 무엇이 먼저야 뭐가 가장 우선순위야 이걸 물으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판단에는 이 두 번째 사람도 결국 동행하지 않던지 아니면 이탈할 게 뻔하다는 거죠 뭐가 우선인지를 결정하지 않는 채 내가 그냥 그려놓은 노선에 따라서 그 길에 그 여정에 같이 합류했다가는 오히려 이 사람은 출발하지 안 한 것만 못한 그런 낭패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걸 예수님께서 우려한 겁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따른다 전부 다 다 따르고 싶죠 얼마나 좁은 분입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교회를 좀 부정적으로 생각해도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까지는 그렇게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다 예수님 따르고 싶죠 근데 그 예수님 따르는 길이 우리 마음속에 나의 스타일로 이미 그려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상에서의 만든 그림 그 그림이 어긋날 때는 언제든지 안 따를 변명이 백만가지도 됩니다 변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안 가겠다는 겁니다 내 위주의 여행은 이렇게 파산으로 끝날 우려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조인했다가 쉽게 일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예수님과의 동행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지금 실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인 거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나와의 함께 이 여행의 동행은 어떤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앞서야 된다는 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저는 어릴 때 기도원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저의 눈에 비춰졌던 것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뭐냐면 가정 서울 가정은 그냥 조금 2차 3차로 미뤄놓고 그 변명을 교회에 돌리는 그런 모습들도 없지 않게 제 눈에 목격되었었는데 이 말씀을 레퍼런스로 사용하는 경우들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너 가정 그냥 대충 내팽개 쳐놓고 네 직장 그냥 대충 내팽개 쳐놓고 너 가서 예수님 그냥 교회 일만 주구장창 그렇게 해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의 이야기를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뒤바꿔 놓는 거죠 하나님 나라 여행에 어떤 것도 변명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여행 가는 거에 어떤 것도 핑계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이 말씀 하시는 거죠 이건 우리가 늘 내 편의적으로 이 말씀을 상당히 정반대의 모습으로 뒤바꿔서 해석해버리는 경우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여행은 하나님 나라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하나님 나라 꿈쟁이들 제자들을 비롯해서 초기의 교회를 세웠던 하나님 나라 꿈쟁이들도 예수님의 뒤를 따르죠 그 여행에 조인을 하죠 핑계 없이 동참을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도 다 핑계됐었잖아요 한 번씩은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없는데 예수님과 더 깊이 함께 그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여행을 끝까지 하지 않습니까 승리하는 여행이기 때문에 중도하차나 핑계가 없이 완주했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구장 51절에서 예수님이 시작한 이 여행 이 여행은 끝이 없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여행에 대한 파고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온 유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중지되지 않고 중지되지 않고 있는 여행입니다 현재 팬데믹으로 여행이 불가능한 매우 불편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행의 비자를 발급해 주셨습니다 그 비자를 같이 우리는 활용할 줄 알고 그 예수님과 이 여행을 함께 동참하여 끝까지 동행하는 사람이 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향한 부활절을 향한 16번째 홈커밍 축제 이건 단지 일회적인 행사가 아니라 하나의 스테이션 정거장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끝나는 순간까지 그 예수님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끝까지 일탈하지 않고 여행을 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중요한 스테이션으로 하나님께서는 뉴욕 우리교회 공동체 이번 16번째 홈커밍 축제를 주셨습니다 정의와 사랑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 이 여행에 우리의 가치를 점검하고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행인지를 같이 검토하고 그럴 시간이 바로 이번 홈커밍 축제의 가치라는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와 함께 또 여행에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동행자들을 인바이트하고 같이 우리 각자 자신을 그 여행에 비추어서 깊이 성찰해보고 쉼 없이 중지 없이 망설임 없이 여행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마지막 세 번째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용기를 냅니다 61절이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만은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 사람은 또 가겠다는 겁니까 안 가겠다는 겁니까 가겠다는 거죠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습니다 나 따르겠나이다 만은 내가 따르겠다는 겁니다 뭐 여기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냥 나는 별로 관심 없어요 나 지금 바빠요 뭐 소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이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 따르겠다는 겁니다 우리 우리 같은 사람입니다 아주 용기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누가 시켜 수동적으로 참여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알아서 능동적으로 참여한 겁니다 근데 단 하나 집에 정리할 일이 있으니까 허락해달라는 거죠 집에 가서 가족들 작별 인사는 하고 와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너 하지마 너 그거 안 돼 라고 그걸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의외의 답을 그 세 번째 사람에게 합니다 오늘 마지막 62절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가족 작별 인사 같은 그런 따뜻한 인정을 예수님께서는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나가지 않고서 자꾸 뒤를 돌아보고서 우리 삶에 대한 미련에 묶여가지고서는 갈 수 없는 길 그 길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한 겁니다 우리는 중차대한 일 앞에서 그 일의 무게감만큼 망설이게 되죠 또 주저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기회를 날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물러섬 없이 미루는 것 없이 오늘 당장 여기 시작해야 될 일이 예수님과의 동행이고 예수님과의 여행이라는 겁니다 혹시 여기 어르신들 많으니까 시골에서 살았던 분들은 아마 그런 광경을 보셨을 텐데 소가 쟁기를 끌고 가는 그런 모습 본 적 있습니까? 보셨죠? 의정부에서도 저는 옛날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뭐 이렇게 잡고 그냥 가문 된다고 해서 해본 적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파종을 씨앗을 뿌리기 위해 이랑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랑을 만들고 가만히 잡고 소가 가는 겁니다 근데 가는데 이게 잘 왔는지 저도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돌아보는 순간 이게 휘어져 버립니다 똑같이 잡고 가는데 그런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거 아닐까 싶습니다 한 일을 확인하려고 뒤를 돌아볼 때 내가 무슨 일을 했나 나는 어떤 길을 걸어왔나 이게 자꾸 이걸 뒤를 돌아볼 때 이 고랑이 휘게 된다는 거죠 뒤돌아보지 않아야 된다는 걸 예수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여행만큼은 자꾸 뒤돌아보와서 소금기둥이 되었던 구약의 한 여인도 있죠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지 않고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 앞에 내 비전의 시야가 앞을 향해서 있는 그런 삶에 대한 태도와 자세 이걸 오늘 이 여행을 제안하고 대화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어차피 막 시간 지나갑니다 우리 지금 1년 전에요 팬데믹이 막 그 미 전역에 전 세계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우리 처음으로 마스크 쓰고 드린 주가 3월 16일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우리는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했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뭘 했나 싶을 정도로 1년이 그냥 하고 지나왔지만 지나간 시간들입니다 빌리포스 3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떼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들이 있죠 그리고 그거 흔히 요즘 말하는 버티는 그런 타이밍이죠 버티는 것만 해도 참 용할 때죠 이 시간도 이 시간도 어느 순간에 가면 뒤에 돌아보면 지나가는 과거가 돼 있겠죠 나는 오늘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나중에 가서도 전혀 후회 없는 미련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이 여행에서 세 사람에게 나누었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상당히 큰 반향을 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여행에 동행하는 룰을 세 가지를 말씀한 건데 첫 번째는 불편과 고난이 있어도 같이 갈래? 너에게 손해가 와도 함께 할 수 있겠어? 그 감내하고라도 너에겐 중요한 가치가 된 여행이겠어? 라고 하는 거겠죠 두 번째 변명 없이 핑계 없이 이 여행 나와 함께하는 이 여행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갈 수 있는 네 삶에 대한 가치가 준비가 돼 있는 거야 마지막 세 번째 뒤를 돌아보지 말고 미련에 우리의 삶 뿌리 막지 않고 앞을 향해서만 앞을 향해서만 진군하고 전진할 수 있겠어? 이 세 가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예수님의 여행의 룰입니다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해 달려갈 뿐 뒤돌아보지 않는다 미련이 발목 잡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여행의 끝까지 간다는 겁니다 누가 보금 19장 41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순간이죠 감남산 언덕에 딱 예수님이 예루살렘 보이거든요 거기 보여요 예루살렘 한눈에 보여요 근데 보이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했어요 그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순간까지 19장 41절까지 오늘 출발해서 51절에 출발해서 이 사이 동안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동행하고 싶어도 동행할 길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는 주님의 일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6시간은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그 시간도 무덤에 매장되어서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신 것도 이거는 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입니다 거기는 20장부터 24장까지는 주님의 일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신앙적 용어로 그레이스 은혜라고 부르죠 근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할 수도 없는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신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9장 51절부터 19장 47절까지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우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정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의 중요한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유라 할지라도 이 교회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라 할지라도 그 9장 51절부터 19장 47절까지 샘플이 보여줬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 대한 중요한 룰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을 하루하루 우리의 주님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누가 보고 19장 41절은 4월 1일과 같습니다 굿프라이데이 성금요일 그 이전까지는 큰 주님과 함께 직진을 하던 일탈을 하던 동행하는 의사를 갖고 가는 겁니다 그 4월 1일 이후에는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4월 4일 부활절까지 3일은 주님이 그냥 전부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해야 되는 영역이 있고 그 다음 내가 할 수 없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신뢰를 가지고 그냥 가는 그런 기간이 우리 삶에 있는 거죠 4월 1일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나에게 들려주고 내 주변에 들려줄 수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 여행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팬데믹을 지나고 있는 사순절 2021년 사순절 시간표로 뉴욕 우리교회 공동체에 주신 겁니다 팬데믹이라 하면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우리 시계를 망가드렸습니다 오늘 서머타임이 시작돼서 시계가 바뀌어졌잖아요 저 뒤에 있는 시계도 아직 안 바꿔놓았는데 시계를 예수님께서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건 우리 시계를 고장 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주하게 우리 각자의 욕망과 가치에 따라 내 계획에 따라 막 달려온 시계를 모두 다 스탑 그냥 고장 내버렸습니다 시간 감각도 무뎌졌습니다 어떻게 세월이 오늘 며칠이지 저도 요즘에는 요일은 알겠는데 며칠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 난 기억해야지 하는데 까먹어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시간에 대한 감각 자체가 상당히 이게 이제 엉망이 됐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근데 우리는 이때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 여행하시는 예수님의 시계에 우리의 분침과 시침이 다시 작동할 수 있도록 맞춰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우리의 아집과 고집이 가득 찼던 우리의 시간표를 내려놓고 정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제한된 한정된 시간 동안 어떻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건가 주님과 함께 끝까지 이탈하지 않고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여정 이 여행에 우리가 같이 조인할 수 있을 건가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위에 서 있는 시간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초대합니다 같이 갈래? 이거 불편할 텐데 내가 머리둘 집조차도 없는 그런 여행인데 같이 갈래?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너에게도 중요한 일이 많을 텐데 아버지 장례도 있고 뭣도 있고 중요한 일이 많을 텐데 이거 너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나랑 같이 갈래? 네가 아무리 중요한 성취와 업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 뒤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앞을 향해서 나와 함께 이 여행에 조인할 수 있겠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둘 곳 없는 것 알아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따라갈 백만 개 백 명보다 따라야 할 하나의 이유만으로도 붙들고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뒤를 보지 않고 예수님 등 뒤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예수님 따라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 sine의 중 날씨 row 예수님 많이 허수님 헷갓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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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